1. 유니티 로딩이 좀 키네 국산 롱라이크 어드벤처 넥빌딩 RPG 개발단계의 게임입니다 얼박 남아있다는 뜻이죠 보디 재밌게 플레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전 모든 땅은 알 수 없는 어둠으로 뒤덮여갔다 땅이 뒤틀리고 모든 것이 살아 움직여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멸망할 것이라고 판단한 어느 과학자들은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방주를 만들어 그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침내 방주가 가동되었다 갑자기 다 사라짐 방주가 지금 시대 기술이 아니었어 시계탑을 작동시켜 그냥 리셋탑 하자 마지막 메시지였다 마지막 메시지였다 없어오세요 아 제목에 Early Access를 안 적었네 아 Early Access까지 적어야 되는데 Early Access 완벽한 제목이 됐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옵션 사운드 낮춰주세요 안 낮아진 것 같은데 낮아졌나 타런 루시 제 여친 이름인데요 어떤 일을 겪고도 안전할거야 얼마 안걸릴꺼니까 다시 만나게 될꺼야 와 달리기도 할수있어요 와 광원효과 파티1을 선택하십시오 역해놓자 교단에게 증오를 품은 헤이는 체허가 힘들지만 포텐셜을 갖고있습니다 체력이 높습니다 스킬을 사용해 처치하면 절반의 비회로 한번 더 사용합니다 쪼이 천재화학자입니다 버프와 디버프를 사용합니다 역병이네 역병이네 뭐야 역해얼락해줘요 미스체인 뒤틀린 땅에서 놀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화염이 나오는 전기톱이 있습니다 유지력이 탁월합니다 이게 이게 그 칼표시 방팩표시 14표시 요렇게 구분이 되있네요 아자르 따르는 자도 많습니다 환영검을 사용합니다 데미지 딜러입니다 리안 패시벨을 사용해 상황에 따라 공격적으로 또는 수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 스킬이 있으면 패링 버프를 얻습니다 히히히 역회만 넣어야지 메롱 역회마저 건대지 뒤틀린 땅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었다 남캐가 더 많네요 오브젝트 조작 fur this 6각 타일이라니 세상에 10 덕김이었구만 육각타일에 반대 점프도 있다 획득한 전리품 식별해야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로그레이크 이 게임 점프도 앰 점프 너무 귀여운 점프하면서 다녀야지 앰을 누르면 맵을 열 수 있습니다 느낌표 아이콘은 조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빠른 이동도 가능합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256골드 퍼센트 회복이네요 빵은 20% 전투 있나봐 공격한다 첫 전투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스킬을 클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화가 소모되며 터마다 다 회복됩니다 최대한 쓰세요 탭으로 넘길 수 있고 숫자키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이걸 선택하는거야 마법석상 풀도치 풀도치는 방어력 50% 들어있네요 얘를 먼저 때려야겠네 기본치유 효율이 가장 좋지 않은 기본 스킬 몸바벨스네 가속 선택한 스킬의 비용이 1감소하고 신속히 모여됩니다 과부하를 받지 않고 적행동 카운트 무시 과부하가 뭐지 잠깐만 명충줄이 있어? 젠장 손에 있는 스킬을 버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려야 계산된 도박이구나 도박치 몸박 뒤에 저거는 뭐지? 스톨링 막는건가? 요고요 기본 공격이 있네 아닌가? 이거랑 이거랑 외거랑 다른건가? 아 뭐야 턴 턴 종료를 하지 않아도 적의 행동할 수 있습니다 행동 카운트가 0이 되면 적의 행동합니다 행동 카운트는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줄어듭니다 신속 스킬은 괜찮습니다 턴 종료를 하면 모든 적의 행동합니다 알수없는 스크롤 영혼석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세요 파티원을 클릭해서 상세정보를 보세요 영혼석을 사용하면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스킬을 배울 수가 있어요 패시브 사용 가능 스킬을 사용하면 화르륵 버프를 얻습니다 회복 게이지가 보고됩니다 화르륵 버프를 얻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추가 효과가 발생합니다 엔진 버너 잠깐만 피해량 7 화상을 이중첩사하며 대상을 도발합니다 도발이 있네 턴당 9피해 3코스트 피해량 14 데미지의 절반만큼 회복합니다 엔진 버너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놈은 내게 막혀 도발당한 대상에게 공격받을 경우 반격합니다 스킬을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구나 엔진 재시동 엔진 재시동 이번 전투 동안 공격력이 10% 증가합니다 최대 3번 소음 유발 공격받을 확률 증가 적중시 대상의 회피율을 하락시킵니다 화르륵 상태일 듯 이게 모든 적 공격이니까 요거 하나 들고 가야겠다 스킬을 클릭하며 스킬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 스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영혼석을 이용해 최대 마다를 늘리거나 드로우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업 할 때만 쓰는 게 아니구나 이거 무슨 버튼이야 아 고정 스킬이 이거 얘기하는 거였구나 마법책이 펼쳐져 있다 인첸트 한 번 공자 나중에 다시 줍시다 장비 갖고 나서 이거는 뭐 회복하는 건가 그냥 워프인가 이거는 보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파밍 다 끝내고 오자 이거 한 번 써볼까 다음 패배치 치유 거부 아씨 저주 저주템이네 에반데 근데 치유 거부에 치유량 감소면은 페널티 하나는 생깔 수 있다 와 달걀귀신 와 달걀귀신 이 게임도 빛나갑이랑 회피랑 다른 걸까 식량 영혼석 영혼석으로 이제 드루우 스킬을 추구할 수 있지 최대 MP 먼저 찍고 싶은데 영혼석을 더 모아서 최대 MP를 찍자 올해는 나무상자 콤보 공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콤보 공격 이번 턴에 시전자가 스킬을 시전했을 경우 치명타가 발생합니다 좋은데 그럼 이제 인센트 하고 인센트 할 게 있나 근데 아이템이 없어서 인센트를 못하겠네 아이템이 없어서 인센트를 못하겠네 맵은 다 돌았지 복수 전하고 복수한테 나온 장비를 저기서 인센트 할 수 있을까 방패배치 지금 해제 불가라서 옆에 게이지가 차네 회복 게이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회복 게이지가 남습니다 피격 당하면 사라집니다 게이지를 넘어선 치유량은 감소합니다 엔진 번호 엔진 번호 화상의 도발 엔진 번호 오우 샛 얘 지금 치유 거부 아냐 치유가 되네 이거 2코스트였는데 왜 3코스트 됐지 행동할수록 행동을 여러번 할수록 1코스트씩 늘어나나보네 악마의 뿔 악마의 뿔 고통 성공률 플러스 666% 고통 받으리라 연구 강화하는 크레딧 운빨겜 스멜 아씨 아 인센트를 했는데 알 수 없는 효과가 붙었네 왜죠? 일단 나가 봅시다 아예 나가는게 아 잠깐만 캠프파이어가 있습니다 체력 회복과 전투불능 회복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헤인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일회성으로 저장한 후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착하여 유물 활성화 뭐 소리야 이게 아까 시작할 때 봤어요 시작할 때 봤던 캐릭터라서 지금 제 파티원 둘다 방어형이거든요 그래서 공격형 하나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어 효과 지원 방어 공격 지원 이렇게 셋 들고 오는 게 낫겠지만 마법책이 펼쳐져 있다 영어수가 언제 저렇게 보였지? 최대 MP 두 개 찍었습니다 보스 잡아서 많이 나왔구나 고통 쓰는 애 없나? 애들 레벨업을 시켜봐야겠다 야 니가 껴봐 치명적인 방해 성공률 고통 성공률 약화 성공률 야 이거 제가 껴야 될 것 같은데 그 약쟁이 열쇠가 필요하다 음 고통 스킬은 고통 스킬이라고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도발 불이나 먹어라 스킬 비용이 언제 올라가는지 눈치챘나요?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나 소머링 증가합니다 신속은 상관없습니다 피난다 힐을 잘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체력이 유지가 되니까 피 난다 피난다 야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영혼 썩 애들 레벨업 시켜주자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진짜 잘못 눌렀다 스킬을 드로우합니다 스킬 교환 횟수를 1 증가시킵니다 아 이게 루시 스킬이구나 오래된 해골 더미 오래된 해골 더미 영혼 석 레벨업 시키자 스킬을 사용해 석을 처치할 경우 절반의 피해로 무작위 적에게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가르기 무작위 적 하나를 함께 공격합니다 아 옆에 커터 볼걸 내 손에 가장 위에 있는 스킬 버립니다 13 보호막 최대 체력의 절반만큼 버티기를 줍니다 모든 적에게 14 데미지 명중률 술라 9인데 가르기 넣자 고정 스킬로 지정 고정 스킬이면은 코스트가 하나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힐 넣을까? 아닌데 음... 코스트 낮게 쓰려면 뽑아서 쓰는게 낫겠는데 그래서 이게 3코스트였구나 왜 3코스트인가 했네 타격 제거하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나 스킬 잇기 스킬 5개 이상 보유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음... 스킬 빨리 5개 찍어가지고 타격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네 이 게임에 덱빌딩 태그가 왜 붙은거야 빵치된 지 오래된 나무상자 배수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수진 신속 캐스팅 스킬 사용자가 공격받았으면 치명타로 맞습니다 띠용 구리인거 같은데요 뒤로 열쇠가 필요하다 배수진씨 히힛 실패 상점이야? 에그이 수도 상점이 있네 금화자루 도발 가래비 둔타크한 공격 엔진 돌아와 도발당한 못봐 없으세요 장미빼질 고통 성공률 증가 일단 껴보자 의지상실 에반데 야 의지상실은 또 뭔소리야 아 위에게 이름이고 밑에게 효과구나 체력이 0이 2하면 즉시 전투불능 에반데요 왜 내가 먹은 아이템 두개 다 저주템이야 리안의 공격 스킬이 있으면 패링 버프를 얻습니다 공격받을 때 스킬을 사용하여 반격할 수 있습니다 데미지가 감소하지만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내려배기 피에레랑 24 겁났어 응수 쳐내기로 시전했을 경우 데미지 감소가 안받습니다 페링 했을때 데미지 감소를 안받는다는 거구만 좋은거 같은데 덤베라 무작위 공격 스킬을 두개 생성합니다 비용이 1높고 제외가 부여됩니다 비용이 감소하는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응수 넣을래 아군 보호 공격을 리안이 대신 받습니다 아이고 넣을래 기본기 신속이야 이거 열쇠 갖고싶죠 몬스터들이 적 지키고 있습니다 몬스터들이 적 지키고 있습니다 힐러부터 잡자 도발있네 근데 뭐가 나면 도발이오 어이씨 공격력과 명중률이 올라갑니다 공격력과 명중률이 올라갑니다 온전은 공격력을 공격력을 공격으로 공격력을 공격력 공격력을 공격한 공격력을 공격력을 공격 науч Workers 공격력 해당 이거면 힐러만 남겨도 되지 않을까? 보호가 되나? 기본기에는 가속이 안 들어가는구나 뒤에 다가오는 게 이거구나? 해당 턴이 지나면 모든 파티원은 고통 데미지를 받으며 스피드 회복 게이지 초과 회복량이 대폭 감소합니다 뭐야 배틀그라운드요 고통 데미지가 이거 얘기하는 거였어? 아 잘못 눌렀다 아이씨 잘못 눌렀어 턴종하는 핸드는 쌓이는구나 살짝 잘못 눌러서 턴 하나 날려보고 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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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없는 스크롤 그 암나비 구입 암살자의 반지 크리티컬과 크리티컬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뭐야 살래요 열쇠도 살래요 저거 인첸트 하자 암살자의 반지 알수없는 효과가 인첸트 되었다 신성한 암살자의 반지 치유력 플러스 2 치유력 장난해? 차라리 미스체인줄까 드로우 스킬 추가 네덱의 스킬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뽑습니다 스킬 하나를 선택하여 뽑습니다 힐에도 치명타가 뜰려나 상점에서 열쇠 샀으니까 열어봅시다 어 목검 플러스 13 방구한 50% 공격력 13% 목검을 왜 13 강의를 했대 방어력 관통이라니 알수없는 스크롤 한번 써보자 란듐 신속 스크롤 뭐 그냥 써진거야 신속 스크롤 효과가 뭐지 11턴 마녀 꼬맹아 실력을 보자꾸나 플레이어의 손에 저주를 생성합니다 교반 대신 버려집니다 버리거나 시전하면 이번 전투에서 제외됩니다 끔찍한 고통을 받습니다 턴당 5피해를 입습니다 고통받으리라 걱정만 안죽어 어 안죽어 나에게 저주를 사용해 내가 고통을 버티겠다 자 니 맘대로 해라 대사 쿨한거가 음? 아프네 아 뭐야 잘못 눌렀네 이거 누르는 거구나 찾기 전체 공격 회피 감수 가르기 광폭화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고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저거부터 때려야겠네 약화 저주 공격력 치유력 회피율이 감수됩니다 이번 전투 동안 지속됩니다 와 이거 저주가 너무 빡신대 펭 으아 페링 펭이다 인마 간나빗 개심하네 진짜 빈사에 빠졌을 때 한 번 더 맞으면 전투불능입니다 해반데 보호받음 죽음의 문턱 고통사주 흠 흠 흠 흠 턴이 시작될 때 공격 스킬이 있다면 MP를 쏘봐야 스킬을 시작합니다 안 좋은 효과구나 저건 전투 중에는 포션을 못 마시나 산성 포션 턴당 8피에 미쳤습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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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빈사다 죽음의 문턱 얘 죽었어 야 이거 일부러 죽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거 아냐 너무 센데 도발당함 살릴 수 없다면 버려야지 아 죽었네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운명을 받아들여 계속하게 아 찼다 акㅣ 아 찼다 아 찼다 아氣 어떻게 이겨 이걸 하긴 애초에 제 체력이 142인 거였어 눈치챘어야 했구나 이거 치려고 만든 거였구나 파티가 전배렸습니다 다시 하면 되잖아 500번째 리트 500번째 리트 500번째 리트 스토리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스킵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강제 게임 우버 연수를 쓰냐 기억이 흐릿하다 목걸이가 사라졌다 목걸이를 찾아보자 스토리라서 점프 안 돼요 점프하고 싶다 어서오세요 목적지를 알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와 내비게이션 Q를 누르면 빛이 나타납니다 목적지를 알려주면 목적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정석 아니냐 아 아이템이 없네 사람이 쓰러져 있어 지갑 털자 지갑 털자 헉 죽을 뻔했다 고마워 조이가 아니구나 방독면 쓰니 쇼 날 아니? 신입이니? 난 아자르야 조사도 넌 맞지? 모르겠어 그럼 니 누구임? 난 루시야 흠 방주에서 못 본 얼굴인 것 같은데 방주 방주로 가 아파트로 시계탑을 다동해 시댁 시시시시시시 정신 차려 방주라는 말을 듣자마자 방주가 뭐야? 하늘을 봐 유일한 안전한 장소인 방주야 방주가 아닌데 서 왔다는 게 신기한걸 계속 있으면 위험하니까 움직이자 내가 보호해줄게 이쪽 길이 맞겠지 이쪽으로 가야되 이쪽으로 가야되 뭐야 트롤하네 환영검 공격을 명중시키면 환영검 스킬을 생성합니다 도발부시가 있네 뭐야 단독셀이잖 도발부시 괜찮겠다 자 조이다 어서오세요 도와줘 인마 3단풀도 화학무기 중독을 부여합니다 중독을 부여합니다 승천창 반영검 반영검 흫 못딱 회복 포션 불쌍한 고슴도치 이 녀석은 뭐야 아니 저 녀석은 뭐야 왜 꼬뱅이가 있어 금방진 놈 뭐? 금방진 방독면 애 꼬맹이가 널 구해줬다고? 응? 모두가 죽을 위험에 빠졌는데 꼬맹이가 나타나서 널 구해줬다고? 어 너 어떻게 된거 아냐? 말이 되냐? 그건 그렇지만 구해준건 사실임 기억을 잃었나봐 기억을 잃었나봐 어이가 없네 꼬맹아 어디서 나타났어? 목적이 뭐야? 잘 모르겠답니다 어서오세요 비치라니? 야 제대로 말해봐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 냅둬 너도 좀 이상해 일단 쫓아가보자 음 이상하긴 하지 네 목걸이에서 빛이 저 속인데 리안 아 아 살아있는가보엇 한 번의 피해를 방어합니다 중독 턴당 오피해 힘줄 지르기 반영건 포션 넣고 승천차 아이고 반영건 먼저 해야되는데 서순했다나 서순퀸 크리티컬 5%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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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해도 중독은 걸리네 스틱 배빈 크리티컬 크리티컬 블랙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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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크레딧 나초제 리안이 죽었어 리안이가 죽었어 뭐야 정체를 드러냈구나 안심하세요 여기 있는 병원입니다 덕분에 살았어 타임쉐이드 아니야 본적은 없지만 아무튼 맞음 꼬맹이가 나타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아까 땅이 한번 뒤틀렸어 어쩌면 루시가 타임쉐이드를 찾는 능력이 있는게 아닐까 방주에 있는 시계탑이랑 관련된 건데 시계탑을 가동하려면 타임쉐이드를 모아야 하구나 내가 찾을 수 있어 기억이 났어 나는 시계탑을 가동해야 해 갑자기 나타난 꼬맹이가 시계탑을 가동하는게 목석이라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시계탑을 부수려는 거지 아주 그냥 의심병이 머리통에 의심이 가득 찼어 타임쉐이드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 구실이야 그건 뭐 아무튼 어떻게든 너무 부정적이구만 이 꼬맹이 나타나고 느낌이 새해 왜 그렇게 여유로운거지 야밤드라슈 이가 안좋은 일을 하려는다면 저지할 수 있다 타임머신이야 정체는 방주랑 연관이 있는게 아닐까 80년 넘었는데 꼬맹이랑 연관이 있다고 시계탑도 제대로 작동 안하는거 아냐 시계탑이 희망인 이유가 그래서였구나 내가 타임쉐이드를 찾을 수 있어 도와주도록 하지 시끄러워 건방진 방독 면남 건방진 꼬맹이가 아 잠깐만 이거 누르면 돌아가는건가 오른쪽에 몬스터 있던데 아니구나 이제 점프된다 허공다뽀 허공다뽀 독걸고 아 아니 석상을 석상이 회피를 하면 어떡해 턴종킬인가 와우 와우 독바르기 단도 개선 항아리 나초 5개 퓨 큐 눌러도 목석지가 안 담아요 여기가 맞겠지 여기가 아니였어? 아 이거 누르면 되는거야? 아이씨 쓸데없이 편리하네 무사히 돌아왔군 루시 네가 시계탑이랑 연관되었으면 기억이 나겠지 호들갑 떨지마라 킹치만 야 꼬맹아 어디서 닿나 아 어떤 능력이 있는거 같은데 아 너 모르겠다 그냥 야 말 빌려줘 크랭 여기까지 들어온 주차에 목걸이도 안 빌려준다 그러면 추방이지 요즘 목걸이는 사람도 가리니? 뭐 이런게 다 있어? 뭐 이런게 다 있어? 방주 건설 당시 쓰인 기술로 만들어져 있어 방주 만든 놈들이 만들었어 방주 만든 놈들이 만들었어 대신 사과하지 보기보다 유능한 녀석이야 시계탑 아무나 갈 수 없다 파티원으로 데리고 가서 굴리면 되겠군 기억 속에 있는 시계탑이야 슬레이더 시계탑 건설자들에 대해 알려줘 시계탑을 가동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시계탑을 가동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80년 전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작동함 아무튼 작동함 뒤틀린 땅을 개척하려고 주사단이 만들어졌어 타임쉐이드는 이번이 첫 발견이다 몇십년동안 못봤는데 처음 찾았음 여유가 없어 마음에 드는군 루시를 데려다주자 루시를 데려다주자 다음날 숙소에 곰인형도 주고 사실 슬더스 프리컬이었던거야 와 슬더스 찾으러 가볼까 안녕 음 기본치유 기본타수는 갖다 버려 냠 타혐 수혐은 기본이지 점프가능 특별코드 입력 첨탑 슬레이더스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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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코드입니다 뭘 봐 멀쩡히 생겼네 처음 보는 얼굴이네 호야랑 미야라고 흠 흠 호야랑 미야라고 띠용 뒤틀린 땅에서 온 새로운 조사단원이구나 방주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 알고 있나 민간인들에게 은폐된 상태다 혼란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흠 이 게임에도 트위치 드립들이 있구만 와아 목걸이가 체력을 회복해줍니다 확정 회피 공격력 18% 안개 받는 피해 2배 증가 좀 안좋은거 같은데 이거 MP를 남긴채로 턴을 넘기면 저거 내 아이스크림이네 이까지 저장됩니다 한돌 스킬을 다섯개 뽑습니다 무작위 대상에게 시전하고 이번 전투에서 제외합니다 야 이거 무작위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공격 스킬을 하곤한테 쓰고 그러는거 아니겠지 이 우글사로는 간다 이제 캐주얼 할 수 있음 로그리어 게임이고 이제 캐주얼 할 수 있음 어려워요 힘들면은 캐주얼로 하셈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뭐야 빨리 역회금해줘요 1-2 클리어 시해제 일단 얘 들고가자 독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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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챙이다 툭 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 띵띵띵 생명석단제 최대 체력쟁가 방해성공룰이 감수합니다 알수없는 포션 알수없는 포션 운빨겜 카세트테임버야 왜 템창에 안들어가지 ㅋㅋㅋㅋ 알수없는 스쿨 턴이 시작할때마다 무작위 파티원이 환영검 버프를 얻습니다 환영검 버프를 가진 파티원이 명중시키면 생성합니다 환검투식 내 손에 있는 환영검을 모두 복사합니다 유성검 캐스팅 다음 턴이 되기 직전에 지전됩니다 느린 스킬이구나 환영검 하나를 생성합니다 공격당할 경우에 해제되며 다음 턴의 환영검 스킬을 생성합니다 승천차말래 최 inform ill 에는 rede용 헤 sterreich 스피 바로 우anna 수만의 레벨업을 빨리 какие 좋겠네요 그래야 타격 수비를 좀 덜 쓰지 테이블 매너 간나빗 소형 보호막 생성기 12방벽을 생성합니다 포션을 식별하지 않아도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회복 포션 턴당 4회복 치유의 증기, 모든 아군의 턴당 3회복 도발무신 중독 턴당 10피해 일단 힐 하나 들고 하자 힐 두개 들고 하자 힐러다 힐러 초반에는 레벨업 누르는게 확실히 편하구나 땅 이번 스테이지동안 모든 저항력이 20% 증가합니다 이번 회차 동안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회차가 어떤... 그니까 이번... 그니까 이번 게임오버 될 때까지이겠지? 또 힐러다 힐러다 힐러가 아우 저 땡땡이 공격 빠르네 공격 진짜 빠른데 흐음 애들 레벨업을 좀 빨리빨리 눌러줘야겠다 이제부터 새로운 보스가 출현합니다 그림리퍼의 손자국 크리티컬 데미지 플러스 44% 짠 과연 뭘까요 방해저항 고통저항 약화저항 음 그렇군요 레벨업을 좀 할까 레벨업부터 하자 앰피즈인가 두개 찍을까 그냥 두개는 못찍는구나 환영검 폭검 환영검을 사용할때마다 비용이 감소합니다 피에랑 37 이거는 고정달아 놔도 되겠다 히 타이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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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급 운영하는게 조금 힘들긴 하다 그니까 좀 많이 필요하네 5코스트는 0코스트 못만들겠다 시간 좀 지나면 되겠지만 탱커 내 꽂아 음 음 음 음 음 이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그냥 없애는건가 태우는건가 그냥 저거는 태운거 같죠 뭐 똥 스크롤이었겠지 뭐 빵 두개 네 만진 두병 도발 아 잘못둘렸네 아 피했어 몸박 치유의 증기 이거 진짜 힐량 낫긴 낫다 너무 뻔해 알 수 없는 스크랩 탱커 레벨업 시키고 스킬을 사용하면 파르륵 버프를 넣습니다 회복 게이지가 보호됩니다 탱커야 탱커 데미지의 절반만큼 회복합니다 이번 전투 동안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공격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거 선택하는 게 고정인가 본데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네 열쇠 상자 열고 엔취도치 벤반질 저항력이 다 감소하고 50% 확률로 추가 MP 아 이거 세상에 미쳤나 힐러 주자 받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치유력이 회차 동안 감소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적한테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 아쿠아 포션은 적한테 쓸 수 있는 거 같고 캠핑 때 불쏘시계로 쓰면 되겠다 아 아이 치명타 떴어 치명타 똥만 깨어 트 보스전에서 던져나 볼까요 아니 드로 그지갔네 치 드로 수준 바람 타격 소비 다 뽑아서 사카노우라 공격력 플러스 15% 15%면 별로 조심할 정도도 아니네 1 2 2 2 2 2 2 2 2 3 2 3 3 3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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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5 5 5 5 5 5 6 5 6 5 6 6 5 5 6 6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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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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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8 9 5 5 7 7 8 9 9 10 10 9 10 10 11 10 10 12 왜 쓸 수 없죠? 아 이거 적들 나오고 나서 쓰고 싶은데 치명타 2% 치명타 2% 집사인형 메이드인형 이수르탄 핀이 원래 없었던거 알았는데 반갈죽 광폭상 출혈저항 야쿠아저주 공격력과 치유력과 회피율이 감소됩니다 야쿠아저주 지금 천창 마력이기 때문에 성공했다 치명타 12% 치명타 12% 음... 티브 핸드가... 모자라 디버프 방어 이게 필요했는데 환영줄...환영술 소식은 교체하고 섬뜩한 글쥬 광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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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포캅 좀 쓰자 승천차 네 그냥 하나 잡을걸 그냥 힐 갖고 와 빨리 이거 잡고 음 스밍 치유의 증기 너무 늦게 나왔어 아 아무튼 나왔으니까 지금 약화저주 3개 걸려가지고 공격량 망했어 제꺼 스킬 나오면 핸드 갈아버리지 저거는 갈면 그냥 사라지네 한 마녀색 이제 새로운 보스가 주려납니다 와 여캐 추가됐다 획득한 전리품 치유력 플러스 2 크레딧 저래놓고 남키면은 스팀평가 부정적박으로 간다 치유력 플러스 2 다음 쉐이드를 얻었습니다 넘어가자 이거 그거지 인첸트 400원 인첸트 하나 해볼까 아 아 한 번 더 해도 400원인데 한 번 더 할까 치유력 플러스 1 크리 플러스 3 좋다 개꿀 다음 지역 가자 기도하는 동상 액티브 아이템이 충전됩니다 음 뭐요? 충전이 안된거 같은데 1회가 최대인가봐 목걸이는 이거 태울 수 있나 이거 태울 수 있나 아예 안써진다 이건 그럼 어디다 쓰는거야 이거는 뭐 뭐지 아님 가만히 있음 한 번 더 할까 아예 안써는 한 번 더 할까 그가 아예 안써는 한 번 더 할까 아예 안써는 엉망이 1-2 빛빛공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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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복마 탈출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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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탱커님 탱 좀 하세요 아 또 도발이야 오우 데엄 이걸 크리티컬 띄우네 아 감다빗 야 에반드 야이 도라이 아냐 이거 우리 탱커 탱 안한다 우리 탱커 탱 좀 하라 그래 아 어글 관리 좀요 안 돼요 정신 차려 탱님 뭐해요 어글 뒤잖아요 으아아아 아이 미신발 나같이 미쳤구만 미친발 게임 순간이동 스크롤 스크롤 까보자 식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해제하고 비밀벽을 밝혀냅니다 크레용 빵먹어 열쇠 두개 다닙다 쓰레기 10위 회복합니다 전투중에는 초과 회복됩니다 스타링 공격력 치유력 체력 방어력 크리 명중룰 세피율 아자르 일 좀 해라 환영검 환영검 두개를 생성합니다 환영검을 모두 버리고 버린 수만큼 스킬을 뽑습니다 환영검 생성을 뽑자 네덱의 스킬 두개 중 한개를 선택하여 뽑습니다 즉시 스킬을 한개 뽑고 세턴간 하나 더 뽑습니다 아싸 점프갓겜 점프갓겜 허미 너무 센거 아니에요 얘네들 갈기갈기 흐미 체력 낮은 광대를 먼저 잡을까 애가 버프 걷은 애구나 깜짝 풍선 깜짝 풍선 터지면 모두에게 기절을 겁니다 아씨 못썼단게 다 있어 부러짐 스킬을 낼때마다 피해를 입술 나 부러져서 뼈 맞음 우아야 미친 아우아 미친 나긴 공격받을 방률전가 야 너무 센거 아냐 얘네들 부풀기 흠이 환영검이랑 부러짐이랑 상성이 안좋네 흠 와 다 부러진다 낄낄대기 낄낄대기 기본치유 대결한가 보네 z fu z 와 뒤부 z z z z z z z z 자기장 온다 와아 아니 저 딜이 저기 딜이 저게 뭐야 저게 풍선 저거 이제 터뜨려도 되겠지 기절 상대팀도 기절을 하네 식별 스크롤 영혼 속 아우 빡세 빡센데 드로우 스킬 하나 더 받을까 탐색 인센트 공격력 깎이는거 바꿔보자 그냥 스타링에다가 올릴까 크리티컬 5% 크리즌가랑 크리뎀증이랑 같이 넣어놓을까 얘도 근데 크리즌가 있음 이렇게 하자 얘가 어차피 타수 많으니까 크리티컬도 더 잘 뜨지 않을까 아 이거 바꿔보자 이거 명중률 4% 얘 주자 그러면 아니 근데 치유력 붙어있는데 근데 미스체인도 치유하잖아 열쇠 있으니까 상자 열고 고통 디버프 적중률과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명중 크리 회피가 증가합니다 운이 좋아졌어 고통 디버프 쓰는 애들이 없는데 나는 다음에 레벨업을 조금 더 시켜야겠다 화르륵에 힐 붙어있으니까 관련된걸로 힐 증가 템도 괜찮겠죠 알 수 없는 스크롤 약초 고통을 제거합니다 이 항아리는 보증 아이템 넣기 봉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예 안나올수도 있네 아무것도 공격력을 40% 깎습니다 공격할때까지 음 안좋은거 여기다가 다 넣으면 되겠네 근데 안좋은게 없다 딱히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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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좀 빙식있네 잠깐만 저게 저순이 저렇게 된다고? 아니 부러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게 저렇게 저순서로 들어간다고? 아 힐이 먼저 들어가고 브러짐이 들어가야지 야~~ 자기장 온다 아 목걸이 빠지나니? 에반데 모르면 죽어야지 모르면 죽어야지 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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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와 방해를 모두 제거합니다 에이 그냥 저거 주면 안되냐 항아리 줘 힐 됐다 식별 스크롤 써보자 모든 구역을 밝힌다 모든 저주를 해제하고 적 인카운트를 없앤다 어 저런 것도 있어 성수를 여기서 쓰자 아 이 미친 도라인가 아 이 미친 도라인가 즉삭 즉삭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찾기 환영수 환영관 야야야야 환검술 투식 흠 흠 흠 흠 흠 거는 unta 야야야야야야 처음으로 곡을 쟤네 이렇게 쾅 쾅 미친거 아님 이거 환영검 생성 때리고 환검술 수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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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팀 다 죽은거 아니? 이제부터 새로운 보스가 출연합니다 체력 다 채워주는구나 식별 스크롤 저주받은 파로스 가면 뭐야 이거 또라이 같네 장비상자에서 나온 장비 아이템이 저주받습니다 뭐여 저거 그 유리관 저기다가 넣어놓는거 같은데 저기 저주받으면은 밸류 올라가는 L 올라가나 와 드로가 1 감수합니다 드로가 1 감수하면은 좀 힘들거 같은데 와 드로가 1 감수하면은 그러네 야구 파타 들고 있네 왼쪽도 그렇구만 타격이 늘어나긴 하겠네 가르기 무작위적에게 28 데미지 덱 맨위에 놓고 시작합니다 모든 스킬에 공격력 30% 명중률 10%를 한번만 부여합니다 자신의 방어력이 덜어집니다 음 음 다음 공격이 100% 치명타 버프를 얻습니다 음 없어서요 아 쓰레기 아냐 이거 저주받으면은 그냥 희귀도가라든가 이런데 보너스가 있나보네 너부가 너부가 저주해제 하나 있긴 왔다 하나 있긴 있다 지도 스크롤 비밀방도 나오는구나 와 비밀방부터 가자 비밀방 들어가려면은 전투부터 해야돼 드로우 스킬 추가 추격 추격 최대 체력의 15%의 데미지를 입고 자신의 스킬 3개 중 1개를 선택하여 가져옵니다 데미지의 절반만큼 회복합니다 윙윙 윙윙 아 스크롤 써야 비밀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인센트 지금 페널티에 달린건 없지 파밍을 먼저 하고 여기로 가 대박 기원의 부적 여부 인센트 없긴 하다 아 불편하네요 Ар복 ㅎ 이 뷱 앤 뭐야 회복풍선 폭발하는 풍선 터지면 5 피해를 줍니다 터지면 10 치유합니다 제 멋대로요 깡 터지는 풍선 터뜨리면 힐도 다시 터지겠구만 망치오리기 선생님 망치가 있었어? 후잉 후잉 아이고 구황구황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피했어 풍선님 아이고 15개월 구독 중급구독 아이고 청각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저거 심세산이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디버프 방어 지속 드로우 저거 터뜨리면 끝인가 끝이 아니네 게임을 하면 욕하는 버릇이 있는데 아직까진 괜찮은가봐 흑 흑 흑 추적 흑 포컷 알 수 없는 스크롤 영혼석 4개나 먹었다 최대마나 증가 지금은 최대마나 보다 드루가 졸라 모자란데 취약스모그 크리티컬과 저항력을 낮추고 중독을 부여합니다 캐릭터가 점점 미쳐가는군 안개에 오는게 저겁니다 태그 자기장 요거 상점이네 이거 비밀방 먹으려면은 스크롤 써야되는데 저주 해제할때 같이 쓰는게 더 경제적일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열쇠 없지 상점가서 열쇠를 사올까 전투 상점 여기도 있네 열쇠 내나 임마 빠따 공격력 20% 명중률이 떨어짐 일단 상자부터 열자 에이게임이요 쫌 칠흑가시갑옷 이거 저주 받았지 데미지의 절반만큼 피해감소 산성포션 회복포션 약화 디버프 가갑은 미스체인 줘야되는거 아냐 근데 미스체인 지금 음 괜찮은거 들고 있는데 얘 주자 디버프 저항 불가능 디버프 저항 불가능 이 정도면 괜찮은거 아님 아 근데 아이템에 안보이겠다 근데 이거 안보이는 방해 저항 방해 저항 강화 붙어있는데 저주가 디버프 저항 불가야 요거 스크롤로 저주 업해자 비밀방 앞에 가가지고 장비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의 저주를 해제하고 비밀벽을 밝혀냅니다 고통 디버프 적중률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영혼 속까지 황금사과 체력을 25회복합니다 오호 일단 상점에서 열쇠 사오자 아이 잠깐만요 여기 아니었지 여기 아니었지 여기 위였지 플레임 다크소드 다크 플레임 소드 최대 체력 감소 그림자 배기를 시작합니다 몇개는 버려야겠네 뭘 버리지 디버프 저항 불가능 아이 그거 좀 그만 붙여 임마 아이씨 이번 회차 동안 방해 디버프 적중률과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방해 디버프 적중률일 것 같으면 조이 주는게 낫지않나 잘 만든 물약이야 잘 만든 물약이야 디버프 저항 불가 붙었으니까 얘도 어디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공개하기 전에 저희 가서 저주해제 스크롤을 쓰는게 낫겠다 음 정화 스크롤이 아니구나 이거는 아까 거랑 다른 능력시네 아무튼 이제 공격력 증가 최대 체력 마이너스 20% 명중률 증가 그럼 이제 또 해인 레벨업을 시켜줘야겠네 모든 적에게 20% 5%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안주어진 거는 힐 힐 할 기회가 엄청 낮아졌네 반대로 템포는 올라갔고 이것 때문에 좋은 거 드는 거 아니에요? 파로스 가면 루비 사파이어 이 보스들은 체력을 공유합니다 모든 낙인을 해제합니다 낙인은 쟤네들 특수 노력인가 보네 룰이 나긴 스킬을 낼 때마다 탈에 피해를 입습니다 룰이 나긴 스킬을 낼 때마다 탈에 피해를 입습니다 낙인 해제 엄청 비싼데 끝나고 맵 확인해 봐야겠네요 MP 소머랭이 2증가합니다 2증가? 얘들 선 넘네 정화도 파티원 전체가 아니라 하나만 되네 정화? 이상한 수를 써보자 껌 아 산성 꼬셨을걸 아 이거 방해 디버프구나 알약 같은 걸로 제거할 수 있겠네 야쿠아 디버프 아 이거 먹고 왔어야 했네 모든 적응력이 증가합니다 요거 쓰자 스테이지 동안 지속 어? 취약스모그 와 와 개센대 개센대 승천천 황금술수식 낙인 걸렸다 저거 정화해줘야겠다 쟤는 포기하자 정화 정화 모든 낙인을 해제합니다 봉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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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면 살릴 수는 있겠다 음... 기본 공격 이번엔 정파를 에다가 주고 윙 걸고 화련범 봉술 폭건 흠 온다 체력 마이너스 5 마력반지 승천차 없으면 죽는다 근데 정파를 그러면 다 털고 승천차함을 쓰자 막타 스미 야 4번 쟤한테 템 전설템 다 몰아줬는데 쟤가 아무것도 안했어 새로운 파티원 레벨을 올릴 때마다 회복합니다 모든 구역을 밝힌다 저주를 해제하고 비밀벽을 밝혀냅니다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면 되겠지? 여기 오른쪽에 길 없는 것 같지? 아까 지도 스크롤 써가지고 이게 맵이 타임 인센트 할까? 플레임 다크소드 일단 다음에 넘어갈까? 400원인데 400원인데 13살 돈 남겨놓는게 낫겠지? 어서오세요 목걸이 충전됐다 그럼 이제 이거 가면 빼도 되는거 아닌가? 계속 끼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스크롤 순간이동 스크롤 태워서 피 채울까? 강화 포션 이거 줘야되는데 누구 주지? 약화 디버프는 조이 주는게 낫겠지 약화 거는게 있나본데 취약스모그가 약화네 성공률 성공률 140퍼인데 필요할까? 성공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필요가 없어 보이네 1 그렇지 1 1 2 2 2 2 2 2 3 2 4 4 5 5 6 6 아 보색 누구수지? 근데 이거 얼마나 올라? 10%나 올라? 겁나 많이 오르네 산뜻하게 다가오다 뒷맛은 깔끔하군 레벨을 올릴때마다 체력을 회복합니다 하얀 모당 여기도 비밀방있다 상점가서 열쇠 사고 상자 여는거부터 시작하자 저주의물이 잘 모르겠는데 저게 레어템 잘 뜨는 것 같아요 없으세요 장미 뺏지 공격력 강호 포션 두개나 떴다 야 대박 خ bo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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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보스 앞길부터 뽑아놓자 아이템을 조합하거나 변환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아 새로운 아이템은 더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골드와 한 개의 아이템으로 같은 등급에 다른 아이템을 음... 전투부터 하고 와야겠어 지도스크롬 식량 아 잠깐만 나 여기 올려고 안했는데 대사즈 스모그 깔고 스모그 깔고 시스템 혼나 흠 어우 집수됐어요 반영궘 가르기 정신타게 받는 데미지 증가 혼란 아군 공격 스킬을 사용하여 다른 아군에게 13 데미지를 입힙니다 아이 비친 13이나 준다고? 전체 공격 잠깐만 일단 화르륵 붙어야지 야 회피함 행동방해 마법 포커 와우 87대 영혼석도 4개나 주는데 검은달빛 검은달빛 디버프 저항 15% 회피율 3% 치유의 손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회복량 14 치명타 15% 과부하 플러스 1 안좋은거 아냐? 회복량은 확실히 높네 조이한테 주면은 회복량이 상단이 아니긴 한데 조이한테 주면은 회복량이 상단이 아니긴 한데 일단 대개 힐 스킬이 별로 없으니까 조이한테 주면은 회복량이 상단이 아니긴 한데 조이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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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댕댕이 회피율 37%나 된다 감다빛 아이비신 크리 떴어 오오오오오 시빌 데미지를 입힙니다 austen 큰일 얍 수 잔 열소드 자리 안색이 안좋은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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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이 제 안색이 안좋잖아 제발 힐러 때리지마 제발 제발 다행이다 스톨링 타임 아웃 아니 왜 지가 죽어 마이게 강압이다 식별 스크롤 영혼석 레벨업하자 레벨업하면 피찬다 12번 화학물질 중독을 겁니다 근데 이거 스킬 다섯개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 하면 고정 스킬에 들어가겠네 도발묻이라고? 도발묻이에 턴당 12 중독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긴 취약서 보고도 도발묻이지 기본 공격을 제거하자 스킬 잇기 엠피 증가 찍을만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아닌가? 드로우 스킬 지을까? 어렵다 바로 보스를 갈지 파밍을 조금 더 할지 고민이 되네 파밍 조금 더 하고 비밀방 까지 보는게 더 낫겠지 열쇠 사고 저기 위에 상자방 돌고 머리 없는 애들을 엄청 봤네 죽음으로 가는 길 턴당 10피해 저 말을 죽이면 해제됩니다 아 치우친 기만 두개 나왔어 정신타게 버릇 Metev 좀 저는 어떡하댕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로켓에는 디버트다노 터졌어. 터졌어. 내가 데미지를 왜 10밖에 안 때냐. 아니. 아니. 야야. 야. 다시 못하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어이가 없이. 야. 아이씨. 탱커란 놈은 딜 하나도 안받고 있고. 첫 턴에 중문을 가지라나. 야. 이거 좀 개받아. 진짜. 자. 뭐야 이게. 내가 1시간 반. 첫 턴에 힐만 잡혀서 킬을 못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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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해지게. 회복 게이지. 보호. 아 뭐야 이게. 목걸이 간가. 에반데. 꼼쟁아. 방금 해금한거 여기 넣을 수 있는거 아니었어? 아이언하트 어느정도 난이도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아군 캐릭터들의 추가 회복량이 보호막으로 전환됩니다 음 꼽다 꼽다 꼬아 안그래도 운발 게임인데 드로우 운발이 더 추가됐네 굳이 이게 덱빌딩 게임이어서 했을까 현타온다 죽어라 짧은평이요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캐주얼 난이도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난이도 변태같은 게임이네요 망각의 샘물 대갑축하는건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뭐 무슨 변화가 일어난데 영혼석을 뱉어내는거라구요 영혼석을 뱉어내는거라구요 에이 을 일경에 주님 계트로 역시 저거 야구 봤다 맞는 역시 저거 야구 봤다 맞네 치명타 100% 도발 무심 자신이 이외의 대상에 타겟팅시 회복량의 절반만큼 자신을 치유합니다 공격력 플러스 25% 도발무신 손으로 가주면 한번 더 예견합니다 방각 15% 대상의 도발부여 이렇게 도발... 도발 씹는 카드들이 있네 상자 열자 신속 스크롤 신속 스크롤 주님 곁으로 감옥 없는 with 총 좀 아 뭔가 실수했다 영혼성 약화 방해 디버프를 제거합니다 아하 상자 안열렸네 알 수 없는 포션 회피홀 8% 방해자왕 8% 회피 8% 좋다 먹어봐 아씨 치료강과를 왜 선생님이 되세요 예견합니다 가수과 고아방 에서도 대가추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놈 더 올라갑니다 땅 갑니다 고고고 빵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엘렙업 하고도 죽었는데 뭐 저주받은 장비 아이템이 나오지 않습니다 와 대박 최대 mp 증가 드로우 스킬 추가 스킬 교환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오버배려 회복 케이지를 추가한 회복량이 보호막으로 전환됩니다 박밀 내 보호막이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피해를 입히면 보호막을 전부 소모합니다 실드 전개 실드 전개 방어력 플러스 15% 신속 결투 도발무실 회복 케이지 감소 불가 아이언하트 아이언하트 먼저 때림 방벽을 생성합니다 레벨당 4 증가합니다 웨폰 브레이커 공격력 마이너스 25% 공격력 마이너스 25% 흐음 기본기 다른 캐릭터의 고정 스킬 시점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티 1 더 많이 데리고 가는거는 나중에도 산거는 상관이 없나? 저주받은 장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스크롤 아휴 복수 갈뻔했네 2단자들 어디에 있는거지? 빵 여기 약간 비밀방 냄새 나는데 먹어볼까? 지도제작 스크롤 아이템 스크롤 정화 스크롤 아이고 이런 정화 스크롤 날려먹었네 아이고 내 정화 스크롤 아이고 내 정화 이거는 무슨 스크롤일까 리멸 열쇠좀 스크롤도 사보자 에잉 알 수 없는 스크롤 하나 더 나왔다 아이템 스크롤 개꿀 어차피 뒤졌으니까 이제 좀 다양하게 플레이를 해보자 응 회피 실드 전개 헉 잘못 눌렀네 잘못 눌렀네 진짜 왜 안되 눌러도 왜 안되 아 버그였구나 아 이제 된다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어 없어오세요 죽이시오 주님 보셨습니까 무기 파괴 무기 파괴 무기 파괴 저거 빠따가 되게 괜찮은 카드인거 같은데 아 빈사 아 빈사 아이템 스크롤 아이템 스크롤 아이템 스크롤 계속 나온다 레벨업 개꿀 일격의 순임 곁으로 하나 더 하자 예견하면 비용일 감소 모데나군 구회복 선택대상 공격받을 확률 증가 아 확률 증가 또 된 감소구나 옆에 대신 맞게 하자 악을 정화해야합니다 각압 포션 먹어보셈 뭐야 성수 치유력 강화 표션 님 먹어보셈 아 최대 체력 25% 저항력 증가 데미지 반사까지 포션이 굉장히 잘 떴는데 파발꾼 회피 8% 방해저항 30% 전술적 공격 피량 30% 다음 치유 스킬의 비용이 감소합니다 피량 30% 이나 되는데 이거 들고 갈까 타격 타격 피량 16% 피량 16% 피량 30%에 다음 치유 스킬 비용 감소까지 붙어있는데 사이 빡 먹사 아니다 아까 포션 먹어서 피찹구나 도시 깜빡이는 치유 대상 공격받을 확률 증가 야 미친 체력 61이야 뭐야 저게 죽이시오 죽였습니다 하이 든든해 주님 곁으로 한 놈 더 올라갑니다 사격감 부속 신속 습수롤 이번 스테이지동안 스피드가 증가한다 드로우 스킬 추가 야 재활용 그만 나와 밑에 비밀방을 찾았는데 비밀방 드러나는 그게 없다 열쇠 안파냐 열쇠 아까 다 샀지 덤벼바라 덤벼바라 하니까 둠피스트 생각나네 죽이시오 전술적 공격 죽이시오 안되겠어 쏩시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전술적 공격 전술적 공격 받을 확률 증가 스읍 트읍 스피읍 트읍 스읍 퓨어 딜러 하나 더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닐까 트읍 트읍 두읍 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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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없는 스크롤 비밀방 옆에서 알수없는 스크롤 써보자 일단 이거부터 보자 몸박 쥐어줘서 그걸로 딜을 좀 시킬까 어 전투불등 저항 15% 그거지 잘하고 있어 식별 스크롤 순간이동 스크롤 아 이게 아닌데 오래된 해굴 더미들 영혼수하고 4개다 드루 스킬 드루에 목매고 있다 예견 더 올리는게 낫지 않을까 아 최대 MP승과 찍자 아니면 얘 레벨업 좀 시켜주던가 방패타격 둘다 적어네 방어력 탁각기능 방밀 보호모드 가동 콜렘 방어력 20% 죽이시오 재발용 모임? 1턴 후 버려짐 왜요 내꺼 버리지 마 내 모듈에 손대지 말 것 생성할 스킬 제외가 붙었는데 제외가 붙었는데 내가 너무 안읽고 했나 타격버리고 지진 프레셀이 의견합니다 깜빡이는 치유 여깄다 이거를 안읽어봐서 1턴 후 버려줌 버려짐 교환 불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골렘이 강력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라는 얘기네 1턴 후 버려짐 부여 사용하면 강화된 스킬을 선택하여 생성합니다 아아 그냥 이거 다 쓰라이버 아니야 심지어 내가 재활용 들고 있는 게 여기서 쓸모없네 이것도 사용하라는 것 같은데? 사용하면 강화된 스킬을 선택하여 생성합니다 핸들을 다 털 수 있는 덱이어야 되나봐 방패타격 53 데미지 됐죠. 죽이시오 교환 불가가 붙으니까 내가 교환 들고 온 게 쓸모가 없어지네. 에너지 파동 내 보호막만 소모하는구나. 그러면은 핸드는 몇 장까지도 있지? 핸드 7장이 추체된가 보네. 주님 곁으로 아 망했다. 심지어 교환도 안 돼. 주님 곁으로 가주지 말고 다른 거야. 딜 안들어가. 아 버려지네 그러면은 이번 보스는 그렇게 안 어렵겠다 없어져요 엄마야 아프다 무작위 디버프를 해제합니다 결투 회복 게이지 감수불가 버려질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안 힘들지 않을까 다 버리면 되잖아 전술적 공격으로 깜빡이는 지워주고 공격하면은 강우가 카드 주니까 주의고리로도 힐 주고 주님 한 놈 더 올라갑니다 깡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빠따조 순간이동 스크롤 냥꾼의 반지 냥꾼 반지 저거 마음에 안 든다 가다가 갈아버리자 맵 다 돌았지 이거 열쇠 없다 근데 여기 인첸트고 여기 열쇠 없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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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안 팔아요 만화 증가를 좀 찍어야겠다 아 아 이게 열쇠가 없어서 못 먹네 이거를 아깝게 순간이동 스크롤로 저거 비밀방 갈 수 있지 않을까 저거 빛나는거는 워프 포인트입니다 어깝게 음 닦던 캠핑 아이템 지도 바로 쓸까? 게임 스크롤이 끝 많이 나오네 인천트 갑시다 냥꾼의 반지 공격력 플러스 1 괜찮네 튜토리얼 빼고 하면 두번째입니다 뒤져서 배지같은거 열쇠 줘봐 상점가서 열쇠 사자 파티에 일부러 안 눌렸습니다 아이템을 식별할 수 있다 열쇠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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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의 증표 공격력 1 치유력 1 처형 스킬 추가 이거 들 수 있어? 아 아이템이구나 이거 나 이건 줄 알았어 알 수 없는 포션 내가 포션 다 다 얻지 않았나 이거 안 좋은 효과일 것 같은데 나 좋은 포션일 수도 있다 근데 적한테 던질거임 분명히 안좋은 포션일 거임 분명히 안좋은 포션일 거임 고고고고 고고고 빵 한놈 올려보냅니다 색 처형 90% 방률로 즉사시킵니다 90%라고 미쳤네 가차하는 사람들은 저거 저거 보면은 10%나 된다고 하면서 절대 안합니다 코스트를 꼭 좀 올려야겠다 코스트를 꼭 좀 올려야겠다 터지면 5피해를 줍니다 10%나 약초 고통 디버프를 모두 제거합니다 영혼서 코스트 좀 더 주셈 마나가 없음 드론은 있는데 마나가 없어 열쇠 쓰러 갑시다 깻잎 치유력 강화 생명력 반지 생명석 반지 3레벨인데 50 됐다 회피율 8% 3레벨 7억 50 쓰냐 치유력이 증가합니다 저 포션 분명히 안좋은 포션일거임 그냥 던져봄 깜빡이는 치유 90% 도발이라서 안되네 도발이라서 안되네 저게 안죽어? 왜 안죽지 공격받을 확률 증가 공격받을 확률 증가 아니 왜요 이게 확률 증가다 아니 왜요 아니 왜요 확률 증가했다메 이씨 개같은 갱 태울증 저거 왜 안죽어 당허력이 80%구나 심하네 미친말이 사람쳐요 주님 곁으로 이거면 하나 잡을 수 있다 하나 잡자 일단 한놈 흘려 보냅니다 가차 90% 음 센데 알 수 없는 스크롤 레벨업 좀 해야겠다 애들 주님 곁으로 또 나와서 무작위 디버프를 해제합니다 예견으로 받으면 한개 더 해제합니다 11보호막을 얻습니다 보호막이랑 박밀로 가는거지 녹색이 높은건가 파란색이 높은건가 포션 적한테 던졌는데 막 풀핏 포션 이런거면 박치겠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안써진다 전투중에 쓸 수 없는 포션이다 또 안써지는데 또 안써지는데 또 안써지는데 능력식 깎이는 포션인가 능력식 깎이는 포션인가 깜빡이는 치유 처형 한파자 아 도발 있구나 도발 저 놈의 도발 두개시어로 도발 걸면 안되나 처형 아아 메인딜런데 기절 디버프를 중하 오늘은 공부하면서 멀티화면으로 볼게요 공부하다 잠들면 괄호님 책임 스포 잠든 땅패타격 이미 잠들기로 마음했음 마음 이미 마음먹었음 열쇠다 이번에도 저게 있네요 먹어보자 아싸 먹어본다 안돼 먹어본다 아 좋군 주었다 뺐네 치사하게 음 나이스 순조로운데 지금까지는 더블 암호 보호막을 두배 참호? 참호 문박 좋다 이제 만화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만화 만화 좀 찍어야 될 것 같다 카드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애 정화 보호막을 기본 스킬로 넣었자 정화 보호막을 기본 스킬로 넣었자 정화 보호막을 기본 스킬로 넣었자 디버프 해제할 수 있으니까 덱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왜 와봤는데 왜 기억이 안나지 암튼 아까 상점에서 열쇠만 사고 나왔는데 뭐 더 살 거 있나 최대 체력 마이너스 10% 식별 스크롤 써가자 이거 포션 포션 다음에 나오면 스크롤을 쓰자 스크롤 와 크리 10% 크리 15% 크뎀 15%면은 괜찮네 저것도 근데 돈 없다 저거는 도발 없으면은 쓰기 힘든거 아냐 근데 딜러 운영할 때 그냥 죽문 맞지 뭐 요런 생각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죽이시오 주님 볕으로 마술 하나 보고 가시죠 무작위 카드를 보여드릴테니 맘에 드는 카드를 생각하세요 야 이거 안좋은거 같은데 이거 제가 없앨거 같은데 마술술을 시작하죠 뭔데 뭔가 일어나고 있음 제가 쓰는거 아냐 짠 파티온의 스킬을 손에서 낼때마다 중첩 됩니다 4중첩이 되면은 행동불가 됩니다 핑핑인데 블랙핑테일 좀 show 그래 지금 조커 카드 덱에서 스킬을 드로우 합니다 사용하거나 버려지면 행동불가 파티원이 데미지를 받습니다 더블아머 힐을 하고 더블아머를 쓴 다음에 아 이거 후갑차는거 아냐 아 기절 나쁘세요 음 갓나비 깜치지마라고 풀렸네 아니 그거 하나 못맞춰 수간 마술 또 나왔어요 아 초커 카드 나왔다 버려지면 출혈 파티원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아 아 지속드로 바리케이드가 없어요 방어도 한턴밖에 안 돼 아 깜빡이를 지우 박밀 이거 계속 시간 끌면 안되는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드루 왜 이렇게 안줘요? 뭐 있어? 드루가 왜 안들어가? 드루즈인가 걸려있는데 왜 드루가 안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드로가 안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유서 이유를 모르겠네. 왜 안되지? 강패 타격 들고 가야되고.. 강패 타격 들고 가야되고.. 아으 저 놈의 초커 카드.. 아으 저 놈의 초커 카드.. 으으.. 수갑때문에 기절했다.. 카운터 덱이야.. 잠깐만요.. 제발요.. 내 카드 다 어디갔어.. 다 초커 카드 됐어.. judge돼야되.. 죽어라 50일됨! 쟤도 잡아야돼? 아예 그냥 전부다 조커 카드로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기본 스킬로 잡아야되나? 아우 미신 미안해 출혈이라서 피 깎이는구나 와 싹 다 조커 카드 되는데 이거? 도라인가봐 아 피했어 저기요 쟤한테 지는 거 아냐? 야 피 깎는 피 깎는 거 없냐? 진정해 이걸로 잡을 수 있어 아유 세상에 뭐야 저거 와 성서 치유력 10% 계정보니래 저형 빼고 이거 바꾸자 성서로 바꾸자 그 다음에 저거 돈 내면은 아이템 돌릴 수 있지 돌려봅시다 와 공격력 20% 약화 저항력 증가 아 근데 이거 얘가 키면 안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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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템 두개 돌려 볼까 Mr 어 치유력 20%다 치유력 30% 됐어 아니 근데 이렇게 얇은 덱 자다가 또 아까처럼 얇은 덱 카운터 치는 몸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올 것 같긴 한데 캐릭터를 하나 더 받을까? 지원 요청을 해마로 독걸고 존보하자 맹독 존보하자 스크롤 하나 식별 해봅시다 저주의 제다 비밀벽 밝혀내는 거 낫다 지도 제작이랑 비밀벽 스크롤 써가지고 상자 깍시다 일단은 열쇠 있으니까 저거 상자부터 묻고 비밀방은 저기로 가야 돼 이거 위에 상자도 잠겨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소위 왜 레벨 1이야? 아까는 영입할 때 레벨 칼 들고 오더만 나왔다 독 나왔다 독 하나 더 독을 넣어 독 존보 비밀벽을 밝혀줍니다 열쇠 여기서 사야 될 것 같긴 하다 독 근데 열쇠가 진행하다가 나올 수도 있습 아 뭐 사자 그냥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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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풍선만 세개야 독 음 옆에 애들이 있네 지속드로우 스크롤 독 독 옥션 가속을 방패 타게 걸까? 주님 곁으로 기절이 지근데 스킬을 버리면 즉시 해제됩니다 깡 저게 사네 이제 안 살았음 도발 저거 주기시오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화학물질도 도발 너무 많으니까 아니구나 이번에는 풍선이 도발이 아니네 저거 도발 독걸구 아씨 안죽어 왜 음 말 부터 잡자 말 부터 잡자 전술적 공격 태엽인형 터진다 저거 태엽인형 터진다 저거 제이어마빈 저게 그 음 비는 좀 세우고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 턴이라서 잡아야된다 자기장 운다 아이고 안 돼 자기장 데미지 터진다 저거 야 이걸 이렇게 손해를 보네 아 내 체력 극심한 손핸데 야 너 레벨업 좀 해라 방호가스 디버프를 한번 방어합니다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요구하자 디버프를 방어합니다 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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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공격력 강화 포션 회복 포션 회피율 5% 괜찮은 것 같은데 조이 줘야지 5개 넘어가면은 직접 없앨 수 있어요 이번 스테이지동안 모든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즉시 12회복을 합니다 즉시 12회복을 합니다 저주해제로 비밀방부터 가자 비밀방 너무 못먹었다 근데 나는 회복하려고 저걸 자꾸 거는데 근데 나는 회복하려고 저걸 자꾸 거는데 막상 회복은 안되고 방어막이 올라요 음 난감해요 회복해야되는데 어휴 많이 돌아온다 아휴 많이 돌아온다 아휴 잠깐 잘못 눌렀어 아휴 잠깐 안되라 아휴 아휴 ... ... ... 샛 나긴 저거 없나 저거? 저거 없나 저거 없나 저거 없나 저거 없나 저거 없나 명중률 감수 응저항 룬테라형 잘 모르겠네 아아 아퍼 아 자기장으로 죽겠다 이러다가 이번 턴에 다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으 으 으 으 지도를 밝힌다 만화 더 줘 만화 이제 6개다 빵좀 먹자 야 빵먹어 어서오세요 식량을 바쳐 공물을 얻을 수 있다 뭐야 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거라 어 모임 와 손에 있는 모든 스킬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야 근데 나 드루가 없다 저 좋은거 맞아? 회복보시 회복보시 뭐야 이제 더 못하나 더 못하네 아니 근데 드루가 얼마 없는데 까마귀군주님 감사합니다 사자의 가호 최대 체력 55% 받는 크리티컬 확률 50%? 치병타 피격시 회복게이지 뭐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가갑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절반만큼 반사니까 크리로 쳐놨고 가시 데미지도 크리로 주는거지 희한한데 좀 크리 가갑 8호님 보드게임 도미니언 해보셨나요? 저는 도미니언은 안해봤습니다 공격력 증가 주님 곁으로 하자 디버프 방어 부러짐 아 젠장 무러졌어 무러졌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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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명타가 안됐네 테이블탑 시뮬레이터로 도미니언 시참 안하시오 5경ifique 크읍 12번 화학물질 아니 이거 왜 안들어와? 추가 들어오고 드로즌가가 붙어있는데 왜? 왜죠? 왜? 왜 쟤서? 버그인가 진짜? 추가 드로우 왜 안들어와? 터마다 두개밖에 못 뽑아? 아무것도 못해 드로우가 안들어오니까 원래 드로우가 도장인가? 그냥 내가 드로우를 더 써야되는구만 내가 드로우카드를 더 써야되는구만 무기파괴 풍선이 힐해준다 다음 층가면 애들이 또 줄라쎄져서 죽는거 아냐? 한방에 주님 곁으로 도발 무시다 인마 깡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박밀 전투를 했는데 피가 찼어 드로우 제발 다급한 대처 부작위한 개를 버리고 3개를 뽑습니다 스킬을 3개 뽑습니다 회복 게이지를 모두 회복합니다 이건 1회성이니까 다급한 대처를 찍자 옆에꺼는 1회성이네 약화 디버프 강화 포션 요거는 조이주구 레이피어 공격력 10% 크리티컬 5% 스피드 1 성수 서순 고개네 풀파밍 합시다 굳이 풀파밍 안할 필요 없겠지 1회성이 소멸 이죠 항아리다 요거 아닌가 레이피어 주까 순간이동 스크롤 응급처치 응급처치 뭐야 회복량 35% 야 진짜 장난 아니다 회복량 템 몇 개 꼈더니 회복량은 35까지 올라갔네 치명타도 장난 아니고 저주해제 스크롤 나이스 해 주자 이거 그냥 아이템 스크롤 빵 에잇 뭐야 이게 식별 스크롤 아이 뭐야 먹튀했어 빵 먹어 아 뭐야 먹튀한다 나 갈래 먹튀 두 번 당했다 세상에서 가장 야한 채소는 정답은 버섯 엄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유쓰그아키키키키키키키키 어 너무 재밌다 아 영성님 10개월 구독 구독하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속대로 쓰고 루비나긴 화학물질 화학물질 기본치효 갈구 깜빡이는 치효 나 디버프 푸는 것도 들고 있지 제발 용서구 다급한 대처로 들어가구 랜덤하게 버리니까 막 정화도 버리고 그러네 아 당패 타격 썼어야 했는데 88들인데 가속 당빌에다가 신속 부여하고 대규모 가속 죽이시오 죽이시오 2단 배기가 2단으로 밴다는 게 아니라 2단을 밴다는 거구만 outputs 가或者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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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타격은 조금만 존보를 하자 더블하머랑 같이 써야자 낙인저항 화합물체 그렇게 안어렵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회복게이지 감소불가 다급한대초 정화저거 자꾸 버리네 치유로 베리어스 한다음에 더블하몽 죽이시오 간다 박밀 피량 78 에이 그리 안 떴다 독이나 걸자 낙인저항 낙인저항 지속드로그 요것도 보고 막 10인가 낙인저항 겁나 잘되네 정화 정화? 정화가 존보라 슈드 전개가 회복게이지를 보호하는구나 슈드 전개가 있어야 내가 힐을 할 수 있겠네 아 중독 풀스택이에요 박밀 떴다 박밀 맨 마지막에 있는 다급한대초 다급한대초 지금 지금은 덱이 좀 안정적인거 같은데 아 독 독으로 턴종키리구만 근데 템포 빠른 적들도 있을텐데 근데 6천만에 잡았으면 템포도 빠른거 아닐까 아 뭐야 죽어요 그냥 빨리 저희도 좀 안정적인거 같아요 저주의 제 식별 다음 앱에서도 비밀방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지도 스크롤도 있다 지도랑 저주의 제자로 비밀방 먹고 항아리 이제 그냥 먹튀하는 것 같은데 주지 말까 아까 보니까 두 개 먹튀하더만 그 한 개까지 하고 나면 먹튀하는 것 같지 열쇠사 가자 3시에 뭐 있었다구요 철원 철원 개월 오와 개월 오와 아 동서님 오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오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륙전각이다 서륙전각이다 비밀방부터 가자 비밀방 가려면 전투 두 번 해야 되네 그러면 밑에부터 가자 상점 잠겨있고 성수 세 개체 잠겨있고 항아리 열려있네 항아리에 빵 좀 넣을까 아니 이거 그냥 광조린가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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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 주제 방해 걸거면 역시 조이겠지 근데 이거는 방해가 아니라 고통인데 뭐 아무튼 아님 방해 저항 오를 것 같으면 얘를 줄까 얘 방해 저항 굳이 보네 약 쳐주자 아 찐찐 항아리색 목튀 솔라사라네 진짜 회피 높은 애들 나왔다 안에 대규모가 속 39 데미지 명중률 60% 나온다 모든 저항 감소 파란 불빛 방패 타격으로 하나 까자 12번 화합물질 가속 65% 회복량 감소 저항했다 근데 저항했다 왜 회복 안 됐어 아 잘못 썼구나 다른 거 눌렀네 아군 공격 딜 카드다 어디 갔냐 저거 이제 도구로 죽겠구나 하겠지? 힐 해야 되는데 아휴 힐 양 달달하다 정신 타게 다급한 대처 힐 주무자 지속들어주면 필요없고 피했어 힐 걸고 방태.. 방패타 격사 그쵸 채워주고 배리어 쌓고 박밀 오우야 정밀이다 명중률 6% 애들 체력 너무 낮으면은 한 달 맞고 죽으니까 레벨업을 좀 투자를 하자 치유증기랑 방호가스 중에 선택해야되네 치유증기랑 방호가스 중에 선택해야되네 방호가스 두개 하는게 편하지 않을까 치유증기 플래스 신의 축복 예견으로 가져오면 비용 소모가 없습니다 공격력 25% 나 공격력 25%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않은데 죽으기 쉬우로 방어력 깎을까 방 깎이 더욱 괜찮을 수도 있지 힐 스킬 전체 힐 좀 뜨지 회피율 플러스 18% 고통 성공률 플러스 666% 조이한테 주자 딱 조이 꺼내 치유력 강화 포션 프레셀 지금 치유량 많이 높으니까 조이 주자 이거는 딱히 독실패할 일은 없겠네 명중 크리 회피가 증가합니다 이거 아이언하트 줘야 될 것 같은데 회피만 보면은 힐러들 주는게 좋겠지만 적중률이랑 크리 생각하면은 열 수 없애 상선부터 갔다오자 문 열어 아이고 아이고 악몽이 떠오른다 죽음으로 가는 길은 해제불가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이씨 순대오래 매상카네 도라이 같애 그냥 아무튼 쟤네들 공격은 이제 안하기 때문에 이번 턴에 피치하고 놈들 다급한 대충 다급한 대충 앵 아 물량 먹자 감사합니다 와 끔찍하다 진짜 탱커야 탱수음 탱수음 잘해라 억울 튀잖아 탱커야 탱퍼 소금 딜이 왜 이 고양이야 독갈렸다 독치료 히라드라고 템포 떨어지니까 안좋은데 저게 오우씨 냉북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전술적 공격 하나 까자 빨리 지속해 갓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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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죽이시고 만나봐 이게 뭐야 이게 보호막이라도 줘요 포션 하나 더 주자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지 힐이 없다 힐이 아 감 나 빛 자기들이랑 데미지 들어온다 새로운 파티원 사용가능 정화 영혼석 돛거같은거 생겼다 못지우나 이거 지울수있나 못지우지 재활용 쓸모도 없는거 너무 많네 재활용이 지금 너무 노답인데 아 나 상점에 뭘일이 있어서 왔지 죽이시오를 짚는게 맞습니다 분노의 도끼 공격이 28% 이거 예수면 괜찮을것 같긴한데 치유력이 감소합니다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아이언하트에 최대 체력 주는게 나은가 72뎀네 72뎀네 힐좀 힐좀 들고가야될것같다 회복쿠션 회복쿠션 방호가스를 고정스킬에 올려놓을까 그럼 이거 지울수있지 됐다 스킬지웠다 아 아니 타격지웠다 화학물질을 올려놓을까 아 방호가스 올리는게 더 편하겠다 최대 반하 증가를 찍을까 아 뭐 다 다 찍고싶다 그냥 그냥 몹잡으라고 하자 주님의 수폭인기를 둘다 도발인데 아니 왜 둘다 도발이오 도발이오 턴증할까 쟤들 때리기 전에 턴증하자 아니 도라이델 왜케 잘트냐 저거 크리가 왜 이렇게 잘 떠 이걸로 힐 넣어두기 생기발랄 저 부활하는 거야? 눈덩이 잔해가 있네? 아 잠깐만 선 넘네 저 안에 이상한 여우 같은 거 뭐야? 고슴도치 아 재생한다 한 번 더 재생하면 눈덩이 거인이 됩니다 죽이시오 이래서 도발이 둘이었구만 야 도발을 왜 안 걸렸어? 방금 내가 도발 걸었잖아 뭐가 잘못된 거지? 저항했다고요? 저항력 300 300 300이네 킹받네 뒤져 임마 저기다가 독 걸 수 있겠다 근데 흐흐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독 걸 수 있어 저기다가 저항 300% 뚫는다 난 666%니까 안 돼에에에에에에 개자식 버려도 방비를 버리냐 딴 거 버리지 방깍의 전술적 공격 재발용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덱에 딜카드가 너무 모자라 아 이거 그렇게 치면은 괜찮은 걸지도 모르겠고 화학물질 지금 필요한 건 다급한데죠 한 놈 울려 보냅니다 영혼석 영혼석 파밍하게 애들 다 잡자 해골더미 애들 다 잡자 밑에 느낌표 가가지고 레벨업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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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구나 재활용 좀 하나 빼고 싶다 아 MP6야 MP 너무 없다 어 황금사과 개꿀 이 밑에 층 비밀관 갔었어요 비밀관 갔다와도 매력 표시돼있음 지속드루고 치유감소 저거 항아리 줘버릴까 비싼 비싼 단사됩니다 모그랑 유준 다 확 탈 진짜 시험투미네 저항력 엄청 떨어진다 참호강 밀갑 일격의 주님 곁으로 에서 죽이시오 버려서 기조를 풀고 주님 곁으로 29들 밖에 안나오는데 아 크리티컬 훌륭한 대화수단이지 도구마 굴리고 더블하머 당뇨 독걸자 독걸자 도구마 우리 조이는 눈덩이에도 독을 걸 수 있다 크리티면 얼마.. 얼마나 오르는거야 1.5배인가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카메라도 올라갔어 터뜨림 도구 0.5배가 잠시 터뜨림 전술적 공격? 아니 이걸 피어낸 죽이시오 아 그만 때려 알 수 없는 스크롤 아직도 알 수 없는 스크롤이 있어? 인센트 인센트 할거 많다 인센트 한게 없네 하나씩 다 넣어볼까? 크리티컬 치명적인 야 이거 필요 없다 이상한거 붙었다 아 또 헷갈렸네 무거운 음 음 음 공격력 플러스 1 괜찮네 안좋아졌어 너프 됐어 여기 항아리에다가 안좋은 포션 넣자 치우령 약화 포션 지도 스크롤 분노의 도끼 먹튀 야 또 빼자 아 이런 유령 배치 구급상자 이거 힐 하나 넣을까? 회복량이 지금 힐 조금 모자란거 같으면 아닌데 힐이 모자란게 아니라 딜이 모자라지 지금 대개 지금 대개 저거 방패타격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방패타격 내가 뽑는다 인마 아 못 뽑았죠 방벽 20을 생성합니다 아군 캐릭터들의 보호막을 방벽으로 전환합니다 아군 캐릭터들의 보호막을 방벽으로 전환합니다 이 템프가 더 좀 덱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관역 뺐지 치유력 강화 조이 주자 프레셀은 지금 충분히 높은 것 같아 그러면 구급상자도 빼자 힐 괜찮은 것 같은데 먹튀 알 수 없는 스크롤 먹튀 식별 먹튀 네 보스앞에서 신숙숙새롤 빨자 이제 보스전이지 아 이거 스테이지면은 여기 오자마자 먹었어도 상관없는건가 아 신선한 영혼들 턴이 끝날 때마다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카카네 도발 씹는거 없으면 안되겠다 죽이시오로 도발 씹자 근데 핸드에 죽이시오가 있네 카카네 다음 턴의 비용이 1감수합니다 자 타Watch 탁 틍 아 피했어 이걸 피하네 이걸 탱커가 들고있게 해야겠구만 그거는 알겠네 근데 도발묻이지 사형선거 디버프 방어 떴다 근데 박밀들고있고 출혈 풀어주고 출혈 풀어주고 방어를 올리고 방어도 더 올리고 참호쓰고 박밀 142딜 빠쎄 음 별로 안센데 패다 털면 랜덤이라고요 손에서 가장 위에 있는 스킬 루시 스킬은 무시 야 루시 스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응 안돼 야 저거 해제불가인데 미친 해제불가를 붙이면 어떡해요 선생님 아 아이씨 빨리 드로우 좀 더 줘봐 흠 흠이 자기장우 겠는데 이거? 더브들인데? 흠 해제불가까지 붙어있으니까 이게 아아 방부 20틀 흠 옆에 카카 작은 카카부터 잡자 흠 이거를 조절해서 애들한테 다 골고루 줘야 되는구나 근데 자기장우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10턴이니까 딜 들어간 꼬라지를 보면은 이제 핸드에 화학물질 남겨놓고 이제 핸드에 화학물질 남겨놓고 조이가 디버프가 될 차례지 이거 남겨놔야 얘가 받을 수 있을텐데 후동조이가 또 오네 휘 추종자가 또 오네 쾌도체는 도발이다 66당 벽 66당 벽 66당 벽 66당 벽 66당 벽 66당 벽 67 당장 67당 벽 66당 벽 66당 벽 66당 벽 66당 벽 63당 벽 다음에는 탱커가 받아야되나 다음엔 누굴 받아야되지 3인팟이라서 20딜을 맞긴 맞아야되나 전당수비 회복게이지보고 깎인거는 안차나봐 방무댐 들어오니까 도발이라서 보스도 못때리네 일단 독이라도 걸어놓을까 2인팟 2인팟 하... 20딜 들어오고 그래도 배리어가 막아줬던 보스에다가 독 꺼낸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아이고 박밀 버렸다 잘못 눌렀네 서브로떠 지속대로 써야되는데 이대로 넘어갈까 그 악성끄만 타임 베리어로 당벽 세우고 도걸구 도간만 더 걸구 출혈 없애구 출혈 도간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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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피해 조이가 저거 받아줘야 되는데 도발.. 옆에 도발이 있어가지고 서순인데 이거 막타 효과 있는데 저거 아 운빨겜 잡은 거 같은데 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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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독딜 14딜 들어가면 잡았지 아 2종자 잡아야되지? 아니다 잡아야되지 저거 아 이거 좀 이해가 안돼 저거 왜잡아야되 저거 아무튼 마 주님 곁으로 옴마 뒤질뻔했네 치명탭 새로운 파티원 사용하네 경비대의 증서 잠금해제 시작시 모든 적을 도발합니다 띵 아 해당 캐릭터로 클리어하면은 이거 나오나보다 지원가가 적용하면 치유력과 공격력이 바뀝니다 아씨 세상에 한 번만 더 빠따로 수다 걸리면 제 방에서 참회하게 될 줄 아는거에요 참회하게 될 줄 아세요 아 가스통 메론향이 난다 착용자의 모든 적 대상 스킬에 중독을 부여하고 아군 스킬에는 회복을 부여합니다 아 좋네 얘는 왜 노란템이야 근데 공사중 엘리 액세스입니다 마지막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법봉일세 법 봉일세 어떻게 하냐구요? 보대 드릴게요 예 어디로 보대요? 으앙 음 바디가 전별했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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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가 이었단다 끝 sized 의중 bury eben 멈추리